느낌은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수십 번 내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제 내게 건넸던 말을 꽃처럼 바짝 말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떨구고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다 가슴 내가 없어 또 괜찮아 여기서 말라가고 있을 거야 나를 말라 다시 들어 널 모르고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 수백 번 너와 얘기를 계속 나눠보지만 결국 대답은 못 듣고 무작정 걸으며 너의 앞에 와 있어 입은 떨어지지 않고 내 앞발자국 소리 넘어지는 게 느껴져 다신 내가 없어져도 괜찮아 여기서 말라가고 있을 거야 You are the one more 나는 말라 나는 고개를 기다리고 아무리 바라 그래도 난 시들어 널 모르고 있을 거야 나는 너의 손을 두고 옆에 서서 웃는 너만 바라보다 꽃을 내게 건넬을 때 너의 교정과 마음을 알아버렸네 You are the one more 나는 말라 너의 손을 두고 너의 손을 두고 나만 바라봐 그래도 난 진으로 널 모르는 일이 없을 거야 You are the one more 위대 수가 흔들며... 아마 나린지, bad 움직이는 거에요 감사합니다